네 형님 막내가 음악 뜬다카던데 명품 헤드폰인데 가 씌워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연산아 네 형님 이거 명품 헤드폰인데 그 형님이 막내 주란다 알겠습니다 멸치야 예님 명품 헤드폰인데 큰행님 네 주란다 음악 한번 들어봐라 내가 채워줄게 아니 형님 저 응 GD같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왔나 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그래 명품 헤드폰이라 그런지 음악소리가 빵빵하게 들리지 빵빵합니다 그래 폼 한번 잡아봐라 보자 입이 귀가 지는 이거 받았습니다 문 열어라 이런 빵은 진정한 헤드폰이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헤드폰은 배트맨의 베니 보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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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있을 시에는 미키 마우스가 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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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한 엔터폰이다 독거라야라만 죄송합니다 그래 뭐 죄송한건 죄송한거고 그래도 우리 식구아이가 식구는 뭐고 밥을 같이 먹는게 식구아이가 밥 먹을게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밥 같이 한번 먹어보자 케이티 입장 페이틈 소사 forcing 안 fellows